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본 플레이어 뭐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뱀이 지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게임은... 살인이다. 들어오면서... 나 강림하는 놈이엄... 시키니까 하지 마라. 내가 부끄러워. 자... 자... 우리가 이제... 베레고스트란 말이 왔으니까... 7시 10분까지... 베레고스트만 벗어나지 말고... 마음... 마음껏 즐기도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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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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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간은 좀 떼어야 겠다 대장까지 안 열어가지구 누가 안 들어왔냐 야 들어와봐 시간 좀 보내게 해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 에드윈 어딨어 눈이 안보인다고 마우스를 잘 대봐 여기 여기 간단하잖아 그래 들어왔네 그리고 지금 2,000원이 있거든 6으로 나누면 얼마야 200원 200원을 마음껏 써라 나머지는 부활비야 어디보자 다락 빠진 장어는 뭐야 아이쇼핑을 즐기고 변종관 찍은 사람 있냐 마스타드 소드 마스타드 소드 아 권한 안 줬어 권한 안 주니까 왜 이렇게 편하냐 그래서 주자마자 그 어떤 것을 원하는지 좀 더 편하게 만들어내려고 더 편하게 만들어내려고 호다닥 그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내가 말하는거야? 오! 아니 여기서... 평화로운 선택지를... 나무의 길을 학습했냐? 아니 쟨 뭔 술집에 갔어 밤새 예습해 왔어 나도 사이드캐스트를 좀 해볼까? 일단 사이드캐스트 중에 이 장화... 남쪽 황무지에서 장화 찾아야 되고 장교파이... 조비얼 저글러 여관에서... 가야 된다 자 있네 뭐야 벌써 7시 9분이야? 7시 15분까지 마을을... 샅샅이 짖어서 퀘스트를 찾더러 누굴 죽이지 마라 미치광이 클레딕 바실러스... 5,000골드? 4방에서... 3방에서... 4방에서... 사망에서 캐스 주의군 알템이라고 소개해 장기업 바이를 만났네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소 도적의 머리가족을 가져오면 계장 50 꼴들을 주겠어요 도적의 머리가족을 다 팔아버렸지 이제 앞으로는 모아서 여기다 팔아야 근데 바실러스가 어디 있었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까먹었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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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너무 작아졌다. 이게 뭐야? 이 형은 이런 거 아니지? 이 형은 가방이 너무 작아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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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델린의 슬픔 이거는 퀘스트 해야되고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구만 미리안의 남편 론은 캣템이 하나 있으려나 미리안 어딨냐 캐스트 완료가 되려나 내 템으로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 깜짝깐 이쪽 이쪽인가 아 여인가보구나 말좀 그만 걸어봐 캐스트를 한번 펴보게 해 아 여인가봐 오지게 돌아다니면서 말거네 캐스트 얘는 그냥 캐스트 뭐 뭐 있는지 알려주는 자 우리가 여기서 무슨 캐스트를 받았습니까 줄룽의 잃어버린 장화 브레이지 대장의 이야기 이거는 아래쪽 내 생각에 거크의 망토 거크의 망토 뭐야 뭐야 나 캐템이 없나 야 이거 책 갖다 주는건 캐스트 했어 이미 깨졌어 하나씩 차근차근 트란지그라는 이름의 남자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대 펠드포스트 여관으로 가자 얘들아 자유행동 끝이야 이제 펠드포스트 여관으로 모여 어 아니 이거 경험치 획득 이거 다 다 다 카즈 타는 거잖아 지금 저 카즈 타는 거야 계속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트란지그라는 남자를 만나면 만나야 되는데 트란지그가 2층에 있는 아 아 아 아 일로 알아 얘들아 사실 아 아 인베 없으면은 인베 널널한 사람한테 줘 헬데포스트 여관 2층으로 오세요 여러분 알게놈 같은 애들한테 카즈탈 생각하지 말고 누가 안왔냐 둘이 안왔네 모두 군필지 아닙니까 지금 소집하라고 한지 얼마가 지났는데 안 모이는 겁니까 전역증 제시한 훈련병들 어딨습니까 아 군필자니까 안 모이는 건가 양복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시오 마흡살은 두려워하지 않소 안 모이는 겁니까 안 모이는 겁니까 안 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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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드베일이나 라스우드로 와라 라고 일지가 써져있고 정말 조프리가 죽어버렸어. 마을 동쪽 끝에서 모입시다. 썬더 대장관 옆에서 모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냐? 누군가? 저 개같은 새끼 진짜... 도망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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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합니다. 아, 4백은... 야, 이제 돈이 없어. 아무 문제없어. 일단은... 다 모여봐. 여기서 휴식을 하고... 그리고 대장간으로 가서... 능력치 없는 반지들은... 다 팔면 돼. 아, 대장감부 닫았네. 잠깐 왕복해가지고 시간을 좀... 끌어야 겠어요. 아니다. 자, 어차피 프렌드리 아미인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빅세타이는... 탱커들이 마땅하게 쏠 수 있다 이거야. 이제, 너는 죄송합니다. 아니다. 그리고 바드가 매직 미사일 완두 얻었으니까... 아니다. 잠깐만, 또... 포션 누가 없어. 법사 포션 없고. 졸탄도 포션이 없네. 자, 모이고요. 어... 펜츄링 포스. 유 모스트 개버 유 파티 부포 벤튜링 포스... 플렌드리 아미인에서... 퀘스트 완료 좀 하고 그리고 상점 가서 팔거 팔고 아이템 정리 좀 할게 그리고 퀘스트를 하나씩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겨야 바실러스 캐스트하면 팔자가 풀면 돼 일단 모여요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저 5,000원으로 캐스트하면 팔자가 좀 필 것 같은데 저는 시드릿돈 제 인은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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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보석 싸구려야 퀘스트 완료도 했구나 아닌데? 란드린 소지 푸면 안 했는데? 퀘스트 알 좀 할게요 퀘스트 알 좀 해봐 퀘스트 알 좀 잘 해 퀘스트 알 좀 해봐 퀘스트 알 좀 해보기 퀘스트 알 좀 해 이제 경험치는 얼마나 남았냐 아 이제 까마득하네 강해질려면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경험치 요거치가 우리가 엔딩을 보려면은 사이드캐스트를 좀 해가지고 레벨을 좀 올려야 아마 진행이 될 거야 안그러면 다 싸우다가 뒤지는 수 밖에 없어서 그럼 퀘스트를 하나씩 해야 되는데 일단은 거크의 망토 클록우드의 타슬로이 무리에게 망토를 두둑맞았다 거크의 망토 살인자 사일러스 베레고스트 바로 동쪽에 있는 라셴더의 사원에서 퀘스트를 만들 수 있다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미디안의 남편 남쪽 자 일단 용무 끝난 사람들은 다 퀘스트를 나와요 다 최고로 100년동안 숙박하면 늙어 죽겠죠 우리도 같이 파티 누가 안 오고 있냐 빨리 내려와 카즈 좀 그만하고 2,600원 열심히 탈았네 그래도 열심히 탈았네 그래도 카즈 좀 그만하고 음흠흠흠흠 컴온 자 이제 여길 빠져나갑니다 남쪽으로 정마도 레벨은 3인데 문제는 체력이 8이라서 매진 미사일 한발에 추고 자 이제 어디부터 갈까 우리가 안가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레고스트 남쪽으로 갈까 아 퀘스트 어딘지 까먹었네 베레고스트 남쪽 가부터 가보자 여긴 근데 다 돌았는데 난 맵을 샷샷이 돈다 여기는 빠지없이 돈거 같은데 고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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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실 필요가 없어, 고울한테는. 헤헤, 롤슨의 시간은 더 시간이야. 지금, 죄송하다고 말할게. 언제 퇴치 니가 좋아하는 보석들 다 있다 여긴 대충 끝난 것 같고 다른 지역으로 하죠 자잘한 곳을 좀 돌면서 경험치를 좀 먹어야 그 다음 지역이 클리어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타먹는다 자기가 체력이 낮다 그러면은 같이 다니도록 다시 타먹는다 다시 타먹는다 다시 타먹는다 이제 타먹는다 다시 타먹는다 다크님 방탄소년단 장마 조심해라 야! 아니 아니 킹미즈 쓰는건 좋은데 쓴다고 말을 하라고 못 움직인다고 이거 어허허허 야 오지마 여기 야 오지마 오지마 안없어져 이거 안없어진다고 이거 쪼레비가서 금방 없어지네 쪼레비가서 금방 없어지네 어허허 블레이드 블레이드 아직도 원 딜하고 있냐 이제 딜각 도와서 금딜을 해야 딜이 바뀔텐데 차라리 자신이 창피임을 자각했으면 됐어 아 아 오 아 으 으 으 으 아 겁나 안죽네 원 발을 나눈거면은 애들 다 육편났어 이미 지금 그냥 그거 뭐야 클래식이에요 어이 어이 한대 일단 붙어서 야 톡톡톡톡톡톡톡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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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독제 마셔 해독제 마셔 해독제 마셔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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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뭐 얘네 왜 육펜이야 뭔가 배우꾼 거 같은데 해야 main 힘든 전투였다 근데 저esten 탬은 진짜 사라졌는데 탬이 사라졌는데 아니 아이템 줍는것은 디아블로 튜처럼 줬어 나오자마자 호다닥 하면서 줬음 일단은 뭐해! 뭐해! 맛있어 소금 야 이제 상자를 못 쓰잖아 아이 자급자족 헤드잖아 미쳐버렸네 아주 어 여기 거기다 바실러스 같아 여기가 오 license 왜 나곤할까 워싱턴 내가 니 앱이다 으아 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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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뭐야 뭐야 전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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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한테 뭐 이라고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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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라고 나한테 뭐 이라고 나한테 뭐 이라고 나한테는 그런가 좀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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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퇴치하는듯 냅둬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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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오 맨 야 바실러스 바실러스 엄사 잘했어 잠딴 탱커가 주면 나 chyba EVERY AB. EST 추리 좋아 죽였어 죽였어 탱커는 죽었지만 야 거미줄을 예고하고 쓰라고 거미줄 피해요 타면서 멍거리니까 내가 붙을게 멍거리니까 내가 붙을게 멍거리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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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것들 빨리 다 죽이라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 봤어 유품을 주워라 이제 우리가 이제 상점 이용이 안되서 다 주워야돼 매직 아이템은 에드위나 주고 휘파람검 플러스 2 야 본인이 소검을 찍었다 거수 소검 숙녀를 찍었다 거수 아니 너희들 못찍었어 특성대체 장검? 아니 장검은 또 같이 찍고 지랄이여 나 다 찍어야지 야 일단은 템은 다 했냐? 일단 살리러 가야겠네 야 무게 초과는 템좀 템좀 뱉어 어허허허허 무게 초과야 중령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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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들었다 중령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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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게 안되면은 내려놔 어기자 걸어다니지 말고 일단은 살리러 갈게 아 이거 살아나기 전에 해가지고 경험치 못받은거 아니야? 돈은 많이 받았는데 돈은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상점을 쓰기가 힘들어서 야 일단 휘파란건 플러스2는 아니 블레이드 방패 뭐냐고 또 플러스1 무기는 쓰고 있네 어디서 언제 주셔가지고 왕자들의 반지 탱커 주고 마치기 메이스 플러스1 나 철퇴증련 안찍었는데 일단 가지고 있잖아 방패 하나 필요하다고 했지 일단 한숨 잘게요 뭐여서 자고 일어나서 나머지 식별하고 우리가 지금 명성이 떡락해가지고 사원에 돈 좀 받쳐야 되거든 명성이 10은 돼야 플레이가 가능한데 전투망치 플러스1 아시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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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망치맨입니다 공품 너내밤 아 아 아 아 아 으 운체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어디다 흘리고 다니는 거야 대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권능의 물약 얻었네 권능의 물약은 탱커 주고 아 아 방어의 물약은 아 어 블레이드 방어 6 봐 극혐이야 치 나 방어의 물약은 블레이드 줄게 쟤 쟤는 치는 대로 다 맞겠는데 코 아 아 어떤 다른 케이블를 말 , 얼마의 명성 1이었지? 명성 복구는 하면서 해야되는데? 일단 100원 줘볼까? 아 1단계 올랐고 1단계 올랐고 1단계 올랐고 오케이 복구는 되고 있어 이제 안되네 평균치는 됐네요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괜찮아 괜찮다 무 아 누가 메이스 하나 찍었으면은 마치기 쓰면 되는데 이것들 무기 숙련이 막 다 지며뜨려 돼 있어가지고 어머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되게 많아 옷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탱크해 아 뭐야 옷 옷 주소 왔구나 마직 마직 좋아, 이제 여기 남은 부분은 파밍하자 갈리우스 얘는 뭐야? 진짜 쇼스터드 소감 숙련도 찍은 사람이 없을걸? 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오! 오! 잘한다! 쓰러트리고 당검질하는거 보세요 너, 너라는데? 조심조심조심! 휴펠로 때는 땡기 안돼! 워! 쇼스터드 딜을 해, 이새끼들아! 통합만 다했지 말고 거미줄 피해요? 오메! 오! 죄송합니다! 어 빨라 애들 야 죽였다 아 미친 뭐하는 거야